무조건 강한 거예요.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. 강행이 보여야 돼. 쎄 보이고 싶은 마음. 맞아요. 아이돌 레이블! 오, 이거 또 있어요? 이거 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? 이게 지수 씨의 엄청 유명한 별명이기도 하죠. 어, 저 달 사장님의 힌트를 듣고 바로 알았어요. 네네네네. 남천동 빨간장갑. 하나 하는 거 아니에요? 징송대! 우와! 잘 왔구나. 그럼 한번 더 먹어봐. 이제 남천동 빨간장갑이 무슨 뜻이죠? 무서운데, 무서운데? 사실 저게 이제 제 게임 닉네임인데 아, 게임이구나. 근데 이제 처음에 저희 이런 방송할 때 제가 별명이 남천동 빨간장갑이다. 나도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원래 흰 장갑이었는데 아, 맞아. 빨간장갑이 된 거예요. 아, 그래도 확실히 기억에 남겠네요. 저도 뭐 옛날 버디버디 모를 수 있을 건데 오, 보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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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지. 거기 아이디에 다는 깔아. 다는 깔아. 다는 깔아. 네, 이런 거. 닉네임. 무조건 강한 거예요.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. 강해 보여야 돼. 세 보이고 싶은 마음. 맞아요. salir. öl done. areas holding. 네. 아이돌 statistics. 알 reck리. 한글자막 by 한효정